여긴 뭐지? 여긴 뭐지? 몬스터 나올 것처럼 생겼는데? 저 박스를 건드리면 나올 것 같은 느낌? 아! 잠깐만 친구들 불러! 야야 이거 안 돼! 야 이거 친구들 불러! 몸빵 있어야 돼! 몸빵! 얘들아 싸워! 예쓰! 난리 피우면서 싸울 뻔 했다. 우와! 이게 뭐야! 야 구인물 같이 보이지 않아? 야 이거 야 이거 보니까 구인물 같아! 대박 대박! 가자! 어? 너 코르그 아니니? 어라? 혹시 당신도 코르그 숲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인가요? 어 뭐야? 아 얘네들 따라가면 코르그 숲 갈 수 있나 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전기 열매? 아 전기 열매도 있구나. 아 맞네. 자 이어서 해볼까요? 과일 전골 잔뜩 끓여놨어. 그치만 어쩔 수 없는걸. 발 전골만큼 좋은거 없다고. 그치만 어쩔 수 없는걸. 발 전골만큼 좋은거 없다고. 아 저 위잉 소리 뭐지? 자 일단 어 사당을 파밍을 안한 곳도 많아가지고 일단 지하로 들어갈까요?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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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일단 내가 지금 지하가 지금 여기 지도가 가리키는 곳 가면은 뭐 좋은게 있다고 하던데 하 참 지하도 참 지하부터 뚫어야 되니까 어 이쪽으로 이쪽 지하로 한번 들어가자 이쪽 지하로 한번 가자 아 아 비가 아니라 거의 뭐 파밍 안하는 수준이긴 해 아 아 조망대 갈 수 있는데 잘못 눌렀어 너무 오랜만이라 적응이 안되는걸? 저 구멍이 그때 젤다가 나오던 구멍이던가? 어 마요이 뭐지 내가 저 마요이를 안 먹었어 안 잡았어 어 마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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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추워 추워 야 잠깐만 아 생각해보니까 옷을 갈아입어야 된다 어우 미안 미안 여전히 춥니? 지금 번개 옷 입고 있으니까 방어력 좋은걸로 이제 필요없거든? 아 아 하 하 아 여기 들어왔었던거 같은데 여기 와 왔던거 같아 잠깐만 하 하 요쪽이 추운 지역 이었구나 흠흠흠흠흠흠 다른 드래곤 나오던 곳인가 저기가 아 젤다 영웅 나온거 들판 이었지 너 옷 입은 것만 봐도 내가 춥다 야 잠깐만 음식이나 하나 먹을까 지하로 들어갈 거라 상관은 없는데 피깎이는 건 좀 용납이 안 돼서 어때 엄청 많지 어때 과일 전골 세트 엄청 많지 토마토도 좀 캐서 토마토 전골도 만들어 놨어 조금만 추워도 참아라 아 안되겠네 추위 그거 안 만들어 놨는데 아니 좀 깎여도 돼 가자 이쪽방 이쪽방이야 A쪽이구나 어 뭐야 그때 저리라고 날아가는 동안에도 피가 깎이나 깎이네 가즈야 조금만 참아 네일 드래곤 설원의 깊은 줄 오 야 너무 깜깜해 야 잠깐만 왜 이렇게 깊어 오 오랜만에 와서 적응이 안돼 여기 들어와도 되는 거야 아 저 열매로 가 오 닿았어 어디야 어디야 아 저쪽이다 오 야 이거 노래부터 심상치 않은데 잘못 들어왔나 지금 들어오면 안되는 거 아니지 나 좀 무서운데 뭔가 잘못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랄까 아니 여기도 용이 있거든요 지하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몬스터들이 여기 다 있긴 하더라고 떨어지는데 오랜만이라 그런 거 너무 무서워 오케이 하나 열었고요 주문을 한번 볼까요 뭘까 좀 더 암울한 이 느낌 아 저게 큐브있다 큐브 몬스터있다 저게 뭐야? 저거 뭐야? 저 빛나는 거 뭐야 저거? 아 일단 지금 여기 위치를 겨우 밝혔으니까 지상에서 들어와서 밝히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 지상에 구멍이 몇 개 있으니까 아 근데 이쪽엔 구멍이 없네 여기도 어둡고 어 이런데로 들어가 우와 진짜 크다 이런데로 들어와서 열어도 되겠네 지금 다니는 건 그렇다 치고 길을 열어놔야 다니는데 무서워 어두운 거 싫어 공포 게임이 싫은 이유 중 하나도 어두운 것 때문에 그냥 무기 바꿔 무기 진짜 걔 후진 거 들고 있던데 조나니움 조나니움 파밍도 해야 되는데 맞아 저 반짝이는 거 뭔지 좀 보자 저거 몬스터지? 아 박쥐구나 진짜 보인물들 게임하는 거 봤는데 방패로 그냥 방패 패링으로 한방위에 잡고 막 그러더라고 나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 저게 가능한 일인가 아이고 아씨 아까워 먹고 싶지 않았는데 피가 이게 무슨 일이야 오 안녕 오랜만이야 이거 해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와 여기는 진짜 다 바닥을 다니면서 열어야 되네 음직해라 지저를 탐험을 해야겠어 그냥 막 뭘 얻어야겠다 이보단 혹시 여기도 막 그거 있는 거 아니죠? 끊임없는 구멍이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지? 지하세계로 여기보다 더 지하세계로 추락하고 막 그런 일은 없지 근데 어두우니까 깊이가 더 깊어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아 그건 좀 무섭더라고 어떤 걸 정말 극도로 싫어해서 저기 뭐야?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저건 뭐지? 저건 뭐지? 아 채굴장 채굴 채굴 맞아 채굴도 해야되는데 여기가 채굴장이구나 오우 상자 발견 에너지 결정 개꿀이네 녹슨 장 채굴장이 여기 참 많단 말이지 배터리 업굴도 업굴도 업굴인데 그런 거 알죠? 수집 욕 수집 미션 같은 거 있으면 꼭 다 채워서 수집해야 되는 사람처럼 이 맵도 열어서 쓰잖아 그러면은 뭔가 빈틈 없이 열어야 될 것 같은 그런 거 있지 내가 이 맵을 다 밝혀버리겠어 그런 거 오늘의 목표는 그런 거거든 재미난 걸 만들어서 청사진을 좀 만들어 놓을까? 보니까 이거 막 등에다 그 방패에다가도 합체할 수 있던데 막 호버보드처럼 타고 다니고 오 뭐야 이거 뭐잖아 표시를 해둘까? 아이고 근데 위에 있는 거랑 지상이랑 겹쳐가지고 헷갈릴 수도 있겠다 일단 빼고 어두운 위치로 가자 아 이거 바닥에 있는 거 이거 바닥에 있는 빨간색 정말 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안 보이네 젤다 고인물들은 지금까지도 젤다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 고인물분들의 끝은 없어 열기구 타고 올라가는 게 나은 건가 여긴 계속 이렇게 등반해야 되는 건가? 근데 열기구가 밑에 것만 있고 위에 가 안 보였는데 나만 안 보였어? 위에 천 쪼가리가 이렇게 안 보이던데 그치? 그럼 못 타는 거 아닐까요? 그치? 그럼 못 타는 거 아닐까요? 그치? 네가 아직 숨지가 안되요 오랜만에 했었고 아 조명 아 아이고 여기서 던지게 해줘 안 돼 미끄러지지마 이 위에가 더 있는 건가? 오 왔다 쭉 따라가자 여기는 산맥 같은 것도 너무 넓어가지고 그냥 활을 쓸까? 어 뭔 소리야 개꿀 뭐야 고마워 고마워 출리 고마워 지금 여기 벽이지? 저 위로 올라가야 되나? 지저 타봄이 이래서 어렵다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부서질 거 그냥 쓸까? 어 뭐야 어 뭐야 활 쓰는 줄 알았더니 안 쓰고 있었네 돌아갈만한 곳을 찾아보고 싶은데 지저는 너무 복잡해 좀 트이지 않아서 좀 시야가 트였으면 좋겠는데 못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이래가지고 언제 탐험을 다해? 이래가지고 언제 해 너무 넓어 멀리 있는 씨앗이라도 보이면 가겠는데 안 보인단 말이지? 안 보인단 말이지 애초에 부서질 활이었다 애초에 부서질 활이었다 아이고 아아 뭔가 바닥 재질이 좀 바뀐 거 같지 않아? 원래 이런 재질이 있었나? 젤드가 뭐 업데이트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본 거 같았는데 아닐까? 뭔가 바뀐 거 같은 이 느낌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저 조명꽃 조명꽃 조명꽃도 계속 있는 거 아닐걸요? 내가 지금 저기서 온 거지? 와 이거 시안씨 어디에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 이거? 보자 아 화살 없지 활이 없지 아 아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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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어떻게 생겼길래 핫 야 앞에 어떻게 생겼길래 뭐야 이거 어디갔어? 어디갔냐? 오잉 어디갔지? 어 어디 아니 어디 어디간거야? 아이고 어딘가 밝게 빈다고 했을텐데 이쪽이 아닌가? 저 멀리 또 뭐가 있다 와 와 진짜 너무 어둡다 여기다 꽂아봐 아 여기 다리처럼 생겼구나 어 저기 아까 어 어 저거 안 밝힌거지 잠깐만 저거 내가 밝 저 방향에 내가 밝힌거지? 아 밝힌거 밝힌 밝힌 밝힌게 아니네? 나 지금 어디로 온거야? 어 저기 저기로 다시 가야되는건가? 저거 저긴 아니고 안한거죠? 저쪽으로 다시 가야되겠네 와 저쪽 가는길 너무 험난한데? 팍 저쪽을 가면 이쪽 길을 저 밑에 빛나는거 뭐지? 일단 밝히고 가자 멀긴 멀 뭔데 다시 돌아와야되는 다시 돌아와야되는 단점이 있지만 감수해야지 이거 감수해야할 부분입니다 밝히고 온거 아닌가? 아닌가? 이거 밝히고 온거지? 뭐야 저건 뭐 아 저건 뭐고 이건 뭐지? 저쪽을 갔어야 됐네 저거 저거 이건 내가 밝힌거고 저쪽을 가야되네 잠깐만 여긴 아까 내가 밝힌거고 여긴 아까 내가 밝힌거고 오른쪽에 있네 오른쪽에 괜히 먼길 돌아서 갔네 완전히 반대편에 있었잖아 이래서 꼼꼼하게 봐야된다는거야 꼼꼼하게 안보니까 이런일이 생기는겁니다 어디서 어디서 흡 흡 흡 흡 흡 흡 아 저리 안가? 흡 흡 흡 흡 흡 예에에에에이 야미야미 흡 흡 흡 흡 흡 흡 아니 길치가 아니라 이 게임을 해보면 길 찾는거 어렵습니다 길 찾는거 쉽지 않아요 흡 흡 특히나 이렇게 어두운 곳은 더더욱 그렇다고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잘 못가 gitu 엑 그냥 가면 되겠다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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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아니 얘네들은 사당 밑에 있단 말이야? 사당 밑에 있는데 이름을 왜 다 처음 보는 것 같지? 내가 못 찾은 애들이라서 그런가? 하이하이 주변을 쭉 다시 봅시다 어... 와 진짜 많이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보이시죠? 이런 골짜기 있잖아요 이런 거 나 이런 골짜기 때문에 무서워서 여기를 못 다니겠어 이런 이런 골짜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렇게 홈파에 있는데 무섭거든 저쪽으로 돌아서 이쪽을 밝히러 가자 완전히 반대 저쪽 계곡 지나서 여기로 간 다음에 그니까 아니 조명꽃을 던져도요 저기는 무서워요 이게 위로 솟아있는 것도 있고 저게 위로 솟아있는 건지 밑에 꺼져있는 건지 기억이 잘 안 나네 솟아있는 산이었던가? 밑으로 파여있는 데도 있고 위로 올라와 있는 데도 있어서 저런 거 저런 거 밑으로 꺼져있는 건가? 아 밑으로 꺼져있는 건가? 밑으로 꺼져있는 건가? 아까 가던 길을 다시 가야돼 그윽 이쪽 타고 올라가자 보니까 아까 멀리서 보니까 이거 뼈다귀 이렇게 생긴 이 길을 좀 따라가면 될 것 같아 이거 타고 가면 갈만 할 듯 쭉 가자고 뭔가 용 갈비뼈 같기도 하고 뼈다귀 같아 으쌰 으쌰 잘 달린다 이쪽으로 가서 여기도 이어져있는 데가 있었지 가자 가자 쭉 가자 근데 젤다는 나같은 사람도 재밌다고 느낄 정도였으니까 젤다 고민하시는 분 지금이라도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젤다 사셈 여기도 일어나는 건가? 여덟 흑 흑 ич.. 자 봐봐 이쪽으로 퉁 퉁 이쪽으로 또 올라가서 욕 욕 육 하 하 하 올라가서 쭈우우 가가지고 쭈우우우우 가가지고 으 으 으 요시 무섭 으 으 만 턴 조명 꽃을 다 써버렸네 으 으 200개 가까이 있었는데 으 으 으 으 으 여기 있고 이런거 가끔 으 으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으 으 으 으 으 이런거 한조금씩 먹어주고 으 와아 얘 잠깐만 으 오 깜짝이야 아 깜짝올래라 아씨 깜짝올래라 아 깜짝올래라 아 깜짝올래라 아씨 아씨 아 나 진짜 깜짝올랬네 흑 흑 나만 놀랬니? 아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랬네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니 여기는 왜 연기버섯 밖에 없어 으 으 으 으 으 으 여긴 어떻게 생긴거지 으 으 으 으 올라갈 수 있는 덴가 흑 흑 흑 흑 흑 흑 올라갈 수 있는 덴인가?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조명꽃이 있어 잠깐만 내가 저쪽으로 흑 흑 흑 폐광깔대 박아뒀던건가 흑 아 방금 내가 왔던 곳이구나 여기 흑 흑 흑 와 아까 저위에 있던거구나 흑 흑 흑 흑 요즘엔 길치 맞습니다. 인정할게요. 흑 흑 ach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어?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자 으이쌰 으이쌰 옆 길로 으이쌰 여기를 타고 쭉 올라가보자 여기 뚫어놓은 곳이 왼쪽에 아니 오른쪽에 있었으니까 이쪽으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쪽으로 빠지는 길이 나오겠죠 야씨 와 와 이렇게 깜깜합니다 저렇게 막혀있는데도 이렇게 깜깜해요 저 불타는 돌 있는거 봐 오지마 어 무기다 무기 어? 어? 야 오 뭐지 이 뒤에 절벽인가? 뭐지? 어디 뭐야 떨어졌어 육 육 육 처음 보는 검인데? 병사의 양손검 내구도가 올라간대 젤 꽂은거 버릴까? 뇌룡 이거는 내가 쓰려고 갖고 있었던거고 17 이런거 버려 이런거 버려 봉사의 양손검 집으로 버려 어디로 떨어진거지? 적은가? 버섯에 안착했나본데 이밑은 뭐야? 자, 이 밑에 한번 볼까요? 와우 생각보다 아래가 많이 깊은데 음... 저거... 저거 뭐야 저거 아니 아니 저기도 뭐 있지 않아? 저기 뭐 보이는데? 가는 길이 무서우니까 안 내려가고 가는 방법이 있을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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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안돼 깍지 말아줘 오 여기 무기 많다 뭐하는 데야 스크래 빌드를 해볼까? 무서우니까 일단 가운데로 던져 어...어머 꼬마들의 잠을 깨워버렸네 조명 좋아하는구나 너네 아 먹었어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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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조명꽃 고마워 여기 무기가 두개나 있거든요 무기를 확인해봅시다 오 오 새로운 무기 뭐야 여행자의 검 스크래 빌드 안 할 거면 버릴까 그냥?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 아 저렇게 다른 거랑 다른 거랑 조합을 하더라고 이런 자잘한거는 조합을 안 하는게 창 창은 버리고 되게 많네 저 등에 뭘 메고 있는거지? 음 아니 씨앗을 찾아다녀는데 왜 이렇게 안보이냐 근데 저 어디있는거야? 저 공중에 떠있는건 또 뭐지? 어어어 뭐야 나무였잖아 아씨 아까워 나무 벽에 던질거였으면 안 던졌는데 여기 폭탄꽃 많네 지하의 장점 한꽃이 있다 오 거기도 뭐 만드는데 있네 저쪽은 저쪽은 내가 열어놨던 곳인가? 아니 이거 어디 이거 그거 뭐였지? 이거 만환경 키가 뭐였지? 일단 자는 만환경 키가... 키가 뭐였는지... 까먹었어 왜 이렇게 뱅 질 아 저번에 가봤던 덴가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뭐하는 짓이야 갑자기 갑자기 눈뽕 미쳤네 저기 저기 가봤었던 것 같은데 이거 이거 같아 이거 내가 이거 발견했었거든 근데 그게 없네 씨앗이 있어야 뭐 밝겠는데 저긴 뭐지 저기 한번 가볼까 저기 뭐지 그냥 불빛인가 벽지의 투기장 벽지의 투기장이 뭐야 저기도 무기가 있는데 뭐하는 곳이길래 투기장이 아까 그 창 저것도 창인 것 같고 들고 있는 것 같고 조명 것도 파밍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해관 근처 쪽으로 가면 씨앗이 없으려나 저긴 좀 쎄보이더라고 저번에 발견하고 내가 도망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역시 많구만 자 이거 있는 거라도 빨리 부숴뜨려야 뭘 하겠는데 됐다 어 이건 좀 다르게 생겼는데 아닌가 양손검 어 이거 잠깐만 내가 이 무기를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데 버리자 그냥 내구력이 높아서 갖고 있었는데 어 이거랑 뭘 스크랩율도 하면 엄청 세다 그랬대 조명꽃 파밍은 어렵지 않아요 동굴만 가면 넘치는 게 조명꽃이다 이런 검들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아 일단 폐광 근처로 다시 가볼게요 아냐 그리고 뭐지? 라이넬인가? 여기서 나오는 라이넬이랑 몬스터는 난 아직 한 번도 못 마주쳤어 걔네들을 좀 잡아야 된다는데 그 친구들을 뭐 만나야 잡지 다 뚫고 봐야 돼 다 뚫어보고 봐야 할 듯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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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네 뭘 타고 오는데 쟤도 막 뼈다귀 타고 쥬리 이리와 싸우지 말고 상대해주지 말자고 지금 우리는 그거 하는게 먼저야 지도를 뚫는게 먼저야 저쪽으로 가자 저 밑으로 이 밑으로 더 내려가면 볼 수 있겠지 이 밑으로 쭉 갑시다 아까 온 길이긴 한데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보자 여긴 뭐지? 여긴 뭐지? 몬스터 나올거처럼 생겼는데 몬스터 나올거처럼 생겼는데 저 박스를 건드리면 나올거같은 느낌 무기를 좋은걸로 바꿔 그나마 빨리 부숴뜨릴만한 아유 아 또 있어 아 이번에는 안 돼 안 돼 무한 얼음은 노노야 한평부터 죽여 화면부터 조져 이리 안와? 아 얘들한테 맞으면 안 되거든 아야야야야 마법 지금 지팡이로 때리고 있었던 거네 생각해보니 몇 마리나 있는 거야? 이번엔 전기? 공격지제 죽어라 잡 잡 잡 잡 됐고 아 쟤 센놈인가? 전기 찌짐이 한 번 써볼까? 전기 찌짐이 한 번 써볼까? 전기를 하면 무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전기를 하면 무기를 떨어뜨리게 되고 부서지고 이것도 전기였지? 있는 거 다 써 잠깐만 뭐 누르는 거야 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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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 들지마 또 있어 오우 야씨 네 마리 다 있네 잠깐만 잠깐만 친구들 불러 야야 이거 안돼 야 이거 친구들 불러 몸빵 있어야돼 몸빵 얘들아 싸워 아이고 아이고 와씨 미친 개쎄다 나도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 저 근처 가도 저렇게 되네 오우 잠깐만 무기 깨졌어 넌 뭐가 제일 센거 오우 너가 제일 센거 같으니까 오우오우 오우 고마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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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오우 오우 고마워 오우 오우 고마워 한 대 맞으면 죽거든 나 오우 오우 hip at 하악 나 처치해 어딨어 뿔 오케이 아이고아이고 아아아아아 좋아 얘들아 다굴해 두둥여 패 그렇지 우리 골렘 잘 싸우네 잘한다 잘한다 저거 저거 잡아 괴롭혀 괴롭혀 저것들이랑 싸워 빨리 아 이걸 조심을 못하다니 잡았다 잡았다 다행이다 바닥에 떨어진거 일단 다 줄거야 이런거 필요없고 재료만 주우면 돼 재료 내가 그거 해놔서 다행이다 조명꽃을 가운데 하나 박아놔서 다행이다 어 이래서 다행이지 안그랬으면 큰일날뻔했네 안그랬으면 더 불편했을 뻔했잖아 다 쪘어 어둠속에서 난리피우면서 싸울뻔 이게 뭐야 벽화가 될 수 있는 팔찌를 지닌 행상인의 후두 절벽을 탈 때 횡이동이 빨라진다 뭐야 귀여워 뭔데 이거 고인물 같이 보이지 않아 야 이거 이거 보니까 고인물 같아 대박 대박 고인물 코스튬 고인물 코스튬 중 하나 귀여워 이런거 발견 개꿀이네 잠깐 지금 너 좀 마음에 들어 잘 싸웠어 이제 너네들 다 들어가 잠깐 쉬고 있어 잘 싸웠어 고마워 다들 고생했어 다들 고생했어 가자 뜻밖의 좋은 선물을 얻었어 쭉 나가는 길이 저거 하나뿐인가 나머지는 다 쟤네들 나왔던 길 뿐인데 쟤네들 나왔던 길 뿐인데 나머지는 다 아 이런데 조명껏 쓰기는 너무 아깝고 아 이런데 조명껏 쓰기는 너무 아깝고 반대편에 문이 있지 않을까 하나만 써보자 아 이렇게 생겼구나 애초에 막혀있는거구나 여기서 나왔나보네 양쪽 사방에서 방금 싸움으로 약간 포켓몬 마스터가 된 느낌이었어 이 체육관은 내가 점령했다 다음에 더 강해져서 오도록 여기를 쭉 돌아서 다시 가야되나 여기를 쭉 돌아서 다시 가야되나 아니야 저쪽을 돌아서 가자 체육관 체육관 하나 정북했어 체육관 하나 정북했어 어? 뭔가 불어난 존재들이 가득한데 몇 마리야 여기 또 반짝이봐 일단 싸움은 최대한 피해서 저거 뭐야 아 저번에 찍었던 개구나 아닌가 자고 있는 건가 아니네 처음 찍는 거네 이런데서 잔다고? 우빈가의 수혜? 새로운 데 발견 빨리 그걸 발견해야 이걸 치료하는데 씨앗을 빨리 발견을 해야 되는데 아우 씨 깜짝 놀래라 아 씨 나 도끼 없는데 아 검으로도 구실 수 있었지 죽었나 검으로 부숴야 돼 양손금? 이런 걸로 자를 수 있으려나? 아 얘는 하나짜리다 괜찮다 굵은 복 이런 거 필요 없어 또 있어? 주변만 좀 밝히자 너를 너를 이거랑 붙이자 원래 별로인 애들끼리 붙이는 거야 너는 금방 부서지니까 그거랑 붙이자 뼈다귀는 금방 부서지기 때문에 와 이거 씨앗 더럽게 안 보이네 여기는 원래 사당이 별로 없나? 어 이 앞에가 벽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 벽인가 그냥? 벽이구나 이쪽으로 돌아가자 이쪽으로 돌아가자 아우 아 씨 아까워 이런 거 보면 아깝다니까 저쪽 길로 쏘자 아 뭐야 뭐야 길이 없잖아 여기 애초에 아 뭐야 애초에 길이 없잖아 이쪽에 절벽이잖아 어 이거 되게 오이 같지 않아요? 나무 되게 오이처럼 생겼다 잘라진 면이 오이처럼 생겼어 그치 여긴 좀 멀지 음 오케이 오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씨 아 여긴 다 이런 애들 뿐이구나 오케 오케 인지했어 오케오케 주변을 잘 봐 주변을 와우 오우 짱맞춤가 오우 다 주워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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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망했다 여기서 죽으면 안돼 여기서 죽으면 안돼 여기까지와서 죽으면 안돼 아직 저장 포인트 없단 말이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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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폭탄 건 많구나 안돼 안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승교 어어 쓸데없어 쓸데없어 이거 왜 밀어 아 이거 뭐 해독하는 거 있지 않았나 하아아아 없나 진짜 날이 다닐때는 그런것도 만들어놔야되는데 3개로 어떻게 다니지? 이쪽까지 가서 갈까? 어쩔 수 없다 여기 절벽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 막혀있으면 어떡하지? 이쪽으로 가자 아 이건 좀 곤란한데 그냥 로봇 타고 다니까 아니야 달래기가 더 빨라 내 기준에 치료해 치료해 아 내가 여기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했는데 저기도 있네 저쪽에도 있네 더 많이 채워지는 거 있었던가 다섯 개 됐어 됐어 아 편안해졌어 이제는 저쪽은 아니 저쪽으로도 가긴 해야 되는데 이 절벽 너머로 가야 되는데 전에도 여기 올라가려다가 못 올라갔었던가 문 hombres 육 요겠 자 허이쌰 여기서 좀 채우고 육 닿 한 점프로 한번 눌러 버렸어도 되려나? 어 어? 맞지? 아 이게 내가 지도로 보는 모습이라 너무 달라 살짝 피해서 잡게 채워 됐어 됐어 예스! 꼼수 성공! 예스! 예스! 이대로 올라가면 돼 오케이 이거 옆에 있는 거랑 지도에서 보는 방향이랑 미니맵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내가 움직이니까 헷갈리네 어? 여기 고기 아닌가? 내가 이상한 몬스터 잡던 고기 아닌가?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이고 하나 잃어버렸네 오오오오오 뭐야 여기 밑에 맞지? 이쪽 맞지? 내가 가려고 했던 곳이 이쪽인데 아무리 봐도 근처에 씨앗이 안 보인다네 오 근처에 포우 진짜 많다 자 근처 한 번 사찰해봅시다 오케이 저쪽 아 무슨 돌무대기 사이에 들어가서 별로네 여기도 잘 안 보이니까 저 버섯 위로 떨어졌네 아 저 버섯 위로 떨어졌네 아 저 버섯 위로 할게 아 저 버섯 위로 떨어졌네 아 저 버섯 위로 올라오기 아 저 버섯 위로 올라오기 아 저 버섯 위로 올라오기 하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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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 자식과는 싸울 마음의 준비가 안되있는데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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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갔어 뭐였어 못올라오지 어디갔어? 주변에 왔다갔다 그러는데 어디있어 오오 뭐 그런것도 쓸줄알아? 오케이 2명정도면 되겠지? 가라! 싸우자 어 뭐야 지가 지 폭탄 맞고 지금 쓰러진거야? 야 어디가 야 어디가 말만 터지고 쟤 어디가냐? 쟤 어디가 쟤 쟤 한번잡아봐 다른애들도 있는거 같은데 네네 쟤 쟤 쟤 쟤 쟤 쟤 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최대의 힘을 가진 무기다 이 자식아 죽어라 방패 같은거 못할게 조나니움을 아주 그냥 싹 버렸네 아 플랭봇 으 오 짱많아 나의 최대 무기가 부서지고 말았어 안 돼 뭐해 화살 내다 화살 오케이 어 내 무기 불탈 뻔 여기는 시간을 떼어봤자야 그쪽으로 가자 아니에요 다니다보면 또 뭐가 있겠지 아 아 아 씨 뭐야 막혀 있는 곳이었어 한 곳은 하나만 있지 않는다 하나 더 없구나 들어가자 녀석들 와줘서 고마웠어 싸울 때 언제나 힘이 돼줘서 고맙다 응 여기도 아까 내가 왔던 곳이랑 좀 다르려 아이고 이번에 이쪽으로 좀 많이 깊네 도대체 여기는 어디를 가야 불을 밝힐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씨앗이 씨가 말랐나 흑 이 정도 뿌리가 씨앗 뿌리가 그거 말랐어 뿌리가 말라버렸어 빛 빛조차 보이지 않아 빛조차 보이지 않아 아이고 어 뭐야 아 눈질러 야 잠깐만 머리카락 아 미안하다 너희들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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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없어 아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 뭐야 저기 물이 있다 내려갈만 하고 아 저쪽에도 하나 던져놓고 올걸 어 이건 뭐지 양손검 하나 더 찾았다 롱스로가 뭐지 멀리 던진다는 거구나 때리면 멀리 날아가나봐 아 저기 몬스터 있고 아 진짜 암흑천지네 어두운 곳 위주로 어떻게든 다니고 있지만 여기는 아 웬만하면 사당 밑에 있지만 사당 밑이 아닌 곳도 있긴 하구나 아닌가 내가 못 찾아서 그럴까 다 사당 밑에 있는 건가 조망대 밑에가 아니라면 여기는 애초에 없네 어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를 먹으면은 밝아지나 아니 이쪽에 하나 있는데 저기 찾아서 한번 가볼까요 저쪽이 절벽일수도 있어 저쪽이 절벽일수도 있어 이 위에 다시 올라가 봐 아이고 아니야 보통은 뿌리로 자리를 많이 잡았으니까 내가 찾았던 사당 위주로만 일단 다녀보자 그게 훨씬 더 찾는 게 빠르겠다 이렇게 무지성으로 다니는 것보단 거기에 핑 찍어놓고 다니는 게 낫겠네 그럼 어느정도는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웩 웩 이랬데도 아까 그 투기장 아냐? 백 각교 장면인데 서류바 같은 데는 아니겠지? 치 절벽인 것 같은데 난 더 가봐 위치상 이 위에 인데? 여긴 없는거 아냐? 절벽 오를 수 있을거 같은데 오! 행위동이 빨라진다 했더니 진짜 빨라지네 제 목표기도 했으니까요 뭐 육! 윽! 잠시만 잠시만 올라갈 수 있을거 같아 여기 왠지 넘어가면 있을거 같아 아 좀 천천히 갈걸 그랬나? 점프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살짝 옆으로 틀어서 옆으로 틀어서 어우 됐다 어? 뭐지? 우지 전 뒤로 넘어가 버렸어 지형을 알 수가 없으니 위치상으로 이 위에야 여기 넘어가는 데야? 바로 앞에 저 옆에는 뭐지? 잠길래? 올라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이 위에도 길이 있다는 건가? 진짜 여기 밝히는 건 저것뿐일 수도 있어요 못 올라가겠는데 이거 진짜 못 올라가겠는데? 아닌가? 아니야 올라가겠다 제발 오 뭐야 벽 뚫고 들어가 잠자리 같은 거 지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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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까 왔던 길인데 저기 있다 저기 보이지 저기 보이지 저기 뭐 살짝 보였는데 저쪽에 저거 설마 저건가 살짝 틀어져서 나오나 제자리걸음인데 아닌데 저거 말고 살짝 옆에 뭐 봤는데 아닌가 저거 말고 뭐 옆에 보이지 않았나 아 이게 이건가 봐 그대로 찍었는데 아닌데 이건 여기 있는 건데 정확히 다 원래 겹치는 게 아닌 건가 메우코우지 지우코메 아닌데 지저에서 찾은 게 여기에서 내가 못 찾은 것도 있나보다 하긴 몇 개 백 몇 개가 넘는데 아직 백 개도 못 찾았으면 그럴만도 하지 살짝 옆을 타고 가보자 폭발 아이고 아이고 아우 진짜 아니 아까 왔던 길이라 좀 그런데 절벽인거 같은데 이 위에 못올라갈거 같지 않나요? 여긴 아닌가봐 애초에 못올라가게 만들어놓은거 같은데 능력이 닿을만한 높이는 아닌거 같은데 능력이 닿을만한 높이는 아닌거 같은데 능력이 닿을만한 높이는 아닌거 같은데 올라가지나? 올라가지나? 올라갈 수 없는 거리가 헛다리 짚었네 그러면 이렇게 된거 아 너무 먼데 아 너무 먼데 여기다 찍고 이쪽 뒤로 한번 가보자 이게 여기일수도 있어 내가 그렇다고 지도를 여기 켜놓고 찾아다닐 순 없으니까 지도를 좀 켜고 다닐까요 지도 보고 다니는게 맞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지도 켜고 다녀야돼 지금 여기 벽이지 어 벽 아니야? 어우씨 무서워 어우씨 벽이지? 아 깜짝이야 맞아 지도 봐도 오래걸리긴 해 왕궁의 눈물 지도 왕궁의 눈물 지도 2분의 2분의 1 아니지 4분의 1도 못찾은거 같은데 와 검색을 했는데요 아 잠깐만 내가 있는 데가 여기 하나 찾았고 이쪽에 하나 있네 이쪽에 하나 있고 요고 밑에 하나 있네 맞네 여기 하나 있다 오케이 근데 어떻게 가지? 여기 밑에 하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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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쪽으로 못가 이렇게 돌아가야 돼 자 가자 이쪽으로는 못가네 암벽 때문에 아니 근데 원래 지도를 이렇게 뚫어놔야돼 그래야 다니기 편해가지고 한 번쯤은 이렇게 했어야 했어 한 번쯤은 이렇게 했어야 했어 근데 그게 오늘인 것 뿐이에요 박대를 좀 구별이 잘 안가네 박대를 좀 다 켜져있는 거랑 내가 있는 곳이랑 헷갈려 죽겠네 그쵸 오늘 다 찍어놓으면 다음에는 편안하게 더 파밍을 할 수 있어 잠깐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해야 돼 오 저번에 여기에 폭탄꽃 던지다가 죽었지 그 와중에 또 폭탄꽃 던져보려고 했던 거 알아? 머릿속에 폭탄꽃 던지면 괜찮으려나? 또 그 생각하고 있었어 던지다 죽어놓고 여기 채굴하는 곳이잖아 여기 좀 깨부시다가 말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돌 생각은 아니었는데 크게 돌아버렸나? 여기를 쭉 어 잠깐만 이쪽은 안 돼 안쪽을 돌아서 쭉 돌아서 저거 뭐야 저거 뭐지? 사진을 찍었던가? 음침하게 찍어야지 저번에 한번 찍었던가? 아니네 새로 찍은 거네 잠깐만 저거 들어올 때 이쪽에 이 근처에도 하나 있거든 아 토벌 완료 떠서 써져있네 저번에 한번 잡았구나 지나갑니다 한번 잡은 녀석 이 녀석 따위 필요 없다 넌 너무나 약해 난 널 이미 한번 잡았어 자 기다려 여기 한번 찍고 가자 이 녀석 어차피 여기 이쪽으로 오지도 않을 거잖아 나약한 자식 아 이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반대로 왔어 아이다참 길이 어딘 거야? 이 핑크색이 절벽인가? 등고선도 확실하게 안 해놔가지고 잘 모르겠네 다시 돌아가야 되지? 그렇지 저쪽이 맞았네 이게 다 절벽이네 핑크색 핑크색이 빨간색 바닥인가? 바닥인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안 돼 다시 돌아가 아 나 정말 미치겠네 쟤 없이 저기 올라가고 싶은데 진짜 지도를 봐도 어렵네 이리로 가야 되는데 저 상태로 저 위로 올라가야 될 거 같은데 와 씨 잠깐만 이쪽 계곡에 하나를 여기도 하나 지금 내가 간 데가 여기 이쪽에 하나 차라리 근처부터 가라고? 근처라면요 이렇게 봐야 그나마 와 너무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 진짜 보기 어렵다 지도가 차이가 너무 심해서 지도를 알아보기가 어려워 알고서도 못 가겠다 이거 이렇게 돌아가 아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이쪽에 하나 이 위쪽에 하나 잠깐만 이렇게 찾는 것보다 위에 사당 아니야 위에 사당을 먼저 찾아야겠다 아니야 포기하지마 밑에 포기하지마 포기하지마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포기하지마 아 이쪽 타고 올라갈 수 있겠다 이쪽 타고 올라가지 아니 도대체 그 녹두로님은 어떻게 이 모든 사당을 다 돌아다니신 겁니까? 그는 신이야 그는 신이야 어떻게 다 이걸 찾으신 거야 진짜 그 분은 신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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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도 게임 피지컬이 좋으신 분이지만 악으로 깡으로 그걸 다 하시다 이것도 놀랍네 조명꽃이요? 하다가 부족하면 어디 동굴 가서 털어오지 여기 돌아다니는 녀석들한테 짤짤이 얻어가지고 다니자고 기어다니는 도마뱀 친구들이 가끔씩 뱉어주니까 아직 대형 조명꽃도 있고 괜찮아 아직 괜찮은 것 같아 다 빨간색 뿐이야 빨간만 궁금해 허니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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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에가 확실합니다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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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위로 가면 돼요 흑 흑 흑 드디어 넘어갈 수 있는 공간이 왔어 대박 어어 흑 흑 크 흑 어 친구 머리를 왜 흑 흑 무슨 머리 뭐 하려고 잘가 흑 흑 차에 가 해 아 아 있는거 먹기 껄끄러운데 아 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이 젠장 안 돼 괜찮아 괜찮아 찾을 거니까 와 드디어 넘어왔다 드디어 넘어왔다 드디어 저쪽 안으로 가야되는데 한번 돌아서 가볼까 저건 뭐지 여기 유독 땅이 좀 칙칙하지 않나요 유독 좀 어두침침하고 칙칙한데 저쪽 앞쪽으로 가볼까 아냐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많이 없긴 하다 어머 뭐야 뭐가 있길래 뭐가 있길래 저 뒤로 넘어갔냐 뭐야 뭐야 뭐해 뭐해 양손검 양손검을 일단 하나 가지고 있으니 굳이 내구도 업 내구도 업 이걸로 썼던 것 같다 버리고 어차피 금방 부서지는 거라 스크랩 빌드를 합시다 달아 달아나도 별 의미가 없어 일단 쭉 돌아서 떨어졌어 떨어졌어 이게 아까 넘어가서 이리로 떨어졌구나 이쪽으로 지나가 이쪽으로 지나가 저쪽 방향으로 쏘긴 했는데 저쪽 방향으로 쏘긴 했는데 저쪽 방향으로 쏘긴 했는데 저쪽 방향으로 쏘긴 했는데 저거는 빨간색이고 가끔 좀 헷갈려요 이 빨간색이라 아하 들켰군요 가볼까요 저쪽 방향으로 쏘긴 진짜 위쪽일 것 같은데 저쪽 방향으로 쏘긴 안녕 안녕 아이소 보면 벽인 것 같애 벽이지? 아 아살은 좀 더 파밍해야 할 필요가 있군 아니지? 마왕할은 지금 쓸 이유가 없어 아니네 이지 이쪽에 길이 있었던가? 아 아 아 어둠의 옷이요? 몸 밝게 하는 거 그 물약 있지 않았던가? 그런 건 없는데? 캐릭터 너무 무섭다고? 왜 그래 귀엽잖아 왜 그래 이런 보커블링 이런 것보단 낫지 이렇게 뭔가 좀 허접해 보이는 것보다는 방어력이 좀 방어력이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형사 이거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뭐야 나 물 있는 거 처음 봤어 뭐야 물도 있어 여기? 야 이런데 물이 있구나 나 물은 처음 봤어 어 어 잠깐만 물 있는 데면은 근처인데 물 근처에 하나 있는데 잠깐만 물 있는 곳이면 근처거든요 여기로 올라가보자 여기로 올라가서 반대편으로 날아가자 최대한 높이 가볼까 눈에서 빛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고요? 더 무섭지 않을까? 광기 어린 토끼 같은 느낌 아니야? 광기에 휩싸인 토끼의 느낌 다시 올라가 이걸 떨어지네 이것들아 물 던지지마 미친부들 미친부들 죽어라 대국들이 진짜 가지가지 하네 그냥 망했어 망했어 하아 진짜 괜히 괜히 피만 깎이고 이거 뭐야 진짜 아 진짜 손해받네 이걸 조절을 못해서 이게 떨어진다고 아 또 떨어져 아 화면이 안보여가지고 아 잠깐 다시 내려갔다 너무 위를 보고 가서 그런가 조절을 조절을 못하겠어 조절을 이번엔 제대로 그렇지 위를 보고 가는게 문제였어 자 물 근처에 왔다는건 사당이 보인다는 소리 일단 초록색 있는 방향으로 무조건 날아간다 건너가긴 해야되거든 여기서 이거를 만들어서 가는게 원래 맞는데 운전하기가 어려우니 이거 참 잠깐만 한번 지저에서 날아다니기도 하던데 보통 이렇게 일일이 걸어다니진 않거든요 나만 이렇게 노가다로 걸어다니는건데 라이트 여기도 라이트 야 지금 워낙 라이트가 없네 탈을 만들면 좋긴 할텐데 보드 보드랑 로켓 일단 그냥 가자 라이트 인벤 라이트 하나 뽑지 않았나 거울 추적수레 추적수레도 쓸만한데 라이트가 없네 이거 뭐 지금 그거 뽑는데 가서 뽑으면 되니까요 야 가지 않았을 뿐이지 정확한 위치가 아니거든요 초록색이 야 이 근처에 있을거다 라고 대충 점 찍어두고 온거라 오 이 기둥 뭐야 이거 아 나무구나 강을 찾았으면 아 저기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와 이게 얼마만에 아 지도보는거 빡세네요 드디어 하나 찾았다 과연 얼마나 밝아질지 와 궁금한데 얼마나 밝아질 것인가 아 찾기 힘들어 얼마나 밝아질 것인가 안녕 안녕 오 모션 오랜만에 보네 이렇게 길었던가 이렇게 밝아진다니 이거 봐 이렇게 넓게 밝혀진다니까 이거 봐 와 됐다 됐다 와 드디어 그래 여기 물이 있는 곳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와 진짜 천지 차이네 내가 대충 짐작으로 찍어놨던 데가 여기였어 근데 여기네 여기도 여기가 아닐 수도 있어 이제는 이쪽이지 이쪽으로 가서 묘하게 거리 차이는 있었는데 방향이 맞았네 쳐다보는 방향이 맞았다 다행이다 와 이 밑에 다 뚫렁 진짜 일이다 어 이쪽 아니야 이쪽이야 어 이쪽 근데 그렇게 생각하겠지 날아다녀도 될 것을 굳이 이렇게 아 나도 날아다니는 보드 같은 거 만들어보고 싶은데 에너지가 적어서 걸어다니는 게 더 이득이다 보니 현실에서 하지 않던 운동을 여기서 하고 있네 어? 저기도 뭐가 있는데? 저기도 무언가가 자고 있어 그 녀석이구나 그 녀석이구나 그 바위 이쪽에도 있구나 지나가기 곤란하게 만들어놨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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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날 본 거 같은데 맞니? 그 녀석이 지금 날 본 거 같은데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잠시만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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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호랑이 야생의 호랑이 사진을 찍다가 호랑이랑 눈 마주친 듯한 그런 기분 저번에 저 녀석이랑 싸우려다가 어 근데 저쪽으로 돌아가야 되네 빨간 거 빨간 거 보세요 이거 봐봐 이거 이렇게 가야 돼 지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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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좌중해주세요 잠시만요 안돼 두 개 정도면 됐어 됐어 아 세 개 야이씨 세 개는 조금 오빤인데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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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아닙니다 더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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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야돼 에이 다 가야돼 더 가야돼 되기 자 이제 한 번도 안 써봤어 이게 힘을 줘서 때려도 아 그냥 던지는 거랑 같은 건가?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던져야 되지? 아니 부메랑이 돌아오질 않는데? 부메랑이 토끼 야 미치 개쎄 부메랑이 돌아오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써보고 싶은데 R키를 눌러서 던지고 A 어떻게 하라는 거지? A를 눌러서 잡으라고 아 아 어 뭐야 뭐야 한 번은 돌아왔는데 어 야 잠깐만 야 얘는 불은 가네? 기별도 안가네? 가자 싸울 줄 이유가 없다 개손해봤어 한 번 됐는데 저 친구랑 싸울 이유가 없어 부지? 싸워줄 이유가 없어 나중에 잡아도 돼 어디까지 쫓아오는거야? 길을 몰라 어두워 절벽이네? 큰일내뻔 했네 어그론 언제 풀리나 틀렸다 같은 키를 눌렀는데 왜 됐다가 안됐다가 하는지 모르겠네 아니 원래 돼야 되는건데 분메랑이니까 돼야 되는건데 여기서 다시 해볼까? 아씨 몬스터들이 있어서 아씨 바닥에 도끼들 미쳤네 이거 뭐 굉장히 많은데 좀 보여줄게요 상태복 바닥에 길을 모르겠어서 오 저 밑에 이 밑에인가? 이 밑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으흠 근처에 거의 다 왔거든요 근데 좀 더 여기 바짝 붙어서 이쪽인 것 같은데 약간 더 지나서 여기 갔거든요 내가 있는 데가 어 찾았다 됐다 오케이 아오 찾은 것 드럽게 힘드네 이렇게 넓게 보일 거 역시 주변에 얼마 없으면 사당이 얼마 없으면 이 밝기 차이가 달라 여기다가 과일전골을 쓸지 몰랐네 과일전골 여기다 소모할지 누가 알았을까 됐다 됐다 와 밑에 뚫었어 그러면은 이동을 좀 해서 아 폐광 쪽을 한번 돌아볼까 이 가운데는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여기가 진짜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여길 뚫고 있어 여긴 안 뚫고 아 왜 어려워 길 찾는 거 너무 어렵다 여기가 제일 셀 것 같은데 제 겔드 사막 밑쪽이라 여기가 제일 강하지 않을까 아닌가 지전은 다 비슷하려나 아니요 보면은 폐광이 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쪽에 거의 뭐 절벽집에 하나 하나 있는 데가 여기고 아 여기도 딱 하나 있네 이 옆에 하나 있네 여깄네 여기 이쪽에 있네 이쪽에 하나 있네 이쪽에 그러네 위치상으로는 이 구멍 옆이거든요 한 이쪽에 있다는 건데 여기 여기쯤에 있다는 거거든 찾아보자 폐광 근처 폐광 근처에 하나 있는 것 같아 안경을 쓰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점이 헤드셋 아파 죽겠네 아우 아파 가자 가자 몬스터랑 싸우지 않아도 이런 잔잔한 파밍도 나쁘지 않아요 아니 그 보니까 내 유튜브를 보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던데 일부러 공약도 안 찾아보고 그냥 제 맘대로 하는 중이라 굉장히 불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 미안했어 저건 저거 뭐지? 저게 뭐지? 저건가? 저쪽에 있는 건가? 저 멀리 이쪽에 너도 안 찍어놨네 내가 혹시? 레어? 레어 뭐야 미디움 레어에 그 레어야 아니면은 레어 아이템이 나와서 레어인 거야 아니면 너의 이름이 레어인 거니 이제 하고 이쪽 근처인 것 같은 지상에 집어넣은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엔 큰 걸로 해보자 아 역시 큰 게 좋긴 해 저쪽에 그거구나 떨어지는 길이구나 절벽인가? 완벽한 절벽은 아니군 그렇다면 너의 눈을 피해서 달아나기에는 안전한 장소일까? 지나갑니다 제발 몰라주세요 오케이 아래쪽일 수도 있고요 위쪽일 수도 있어요 일단 위쪽으로 가볼게요 난 저거 탑이 좀 궁금하네 저거 뭐지? 여기 폐광 그건가? 아 저쪽에 있다 찾았다 오케이 이쪽이네 어 이거는 기둥 앞인 것 같은데 일단 봐야겠어 넌 이겨면 됐어 넌 이겨면 충분하지 이쪽 귀인데 가려지네 날아서 못 갈 것 같은데 머리가 좀 있어서 이게 기둥인지 벽인지 나문지를 모르겠으니 가야겠다 나무냐? 나무 기둥이네 돌 돌 기둥인가? 이 위에 올라가자 이쪽 위에서 뛰어내리면 갈 수 있을 듯 여기서 용도 있을 텐데 왜 용은 안 보이지? 어디갔지? 어디갔지? 아니 돌아가면 되는데 잠깐만 아까 이쪽에서 보였는데 다시 돌아가봐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는 건가? 완전히 다 보이게 만들어놓진 않았던데 어느 사전거리 안에 들어가야 보이던데 이제 날아가는 걸로는 안될 것 같기도 하고 날아가볼까? 날아가는 걸로 될 것 같기도 하고 왜 안 하면 알겠지 어디 절룩 타고 가면 돼서 안 돼에에에에에 SD 됐다 уч foi 라스카마에 뿌리 찾았어요 시원시원하다 왔어 자 그 다음 많이 열었다고 생각하고 봐도 많이 열지 않았어 끊임이 없네 끊임이 없어 어디 보자 이 가운데 좀 열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세 개 이게 근데 거의 멀쩡히 약간 떨어져있는 대륙 형식이라 지상에서 한번 내려와야 되겠는데 지상에서 한번 내려와서 이 주변을 한번 뚫어야겠어 여기를 뚫고 구멍이 보니까 이쪽에도 네 개가 있고 여기 구멍이 없는데 왜 구멍 표시가 돼 있지 얘는 구멍이 있고 이게 그거야 여기는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지 구멍도 내가 발견해야 보이는 거지 그쵸 이거 다 이 구멍도 내가 다 발견해서 보였던 건가 맞네 그러면 이쪽에도 하나 있거든 지상에 한번 갔다 오자 와 햇빛이다 와 햇빛이다 와 햇빛이다 기다렸어 햇빛 햇빛을 한번 보고 여기서 지하로 들어가서 뭐야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 성 성 쪽 말고 이쪽 주변 어딘가에 있어 구멍이 이쪽에 있다 그렇다면 여기 언덕을 넘어가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상이 무서운 곳이 아니었어 지상은 무서운 곳이 아니 저 오닥불 피어져 있는 두 군데 저기는 마구깐이고 저기 보이는 건 마구깐 연습터 여기 여긴 거 같아 우리도 구멍이 있네 저기 왠지 코로 데려다 주는 장소 같은데 내가 한번 데려다 줬었나 모르겠네 저 수상한 수상한 모닥불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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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걸로 때려 어디 있어 아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말고 불을 질러버렸네 나도 모르게 불을 질러버렸어 와 보세요 이 얼마나 평화로운 모습인가 여기서 한번 사용해보자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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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아우 이거 나한테만 데미지 들어가고 이거 쓸모가 없네 어디갔어 내꺼 어디갔어 무기 어디갔어 등에 있는거야 아 여기있네 나한테 돌아오는데 내가 잡아야 돼 야야야야야 무기 무기가 타서 없어진거 같은데 야 어디갔냐 아니 풀밭에서 싸우지 말자 풀밭에서 싸우지 말자 얘들아 풀밭을 망칠수도 없어 얘들아 우리 길가에서 싸우자고 너무 풀밭에서 싸우니까 너무 풀밭에서 싸우니까 안 되겠네 어 야 무기 내 무기 어디갔어 내 무기 어디갔어 아 저깄다 저깄다 이거 한번 써볼까 차라리 부메랑 연습할거면 그렇지 부메랑이 무슨 이모야 있다구야 효율이 별론데 재밌긴 한데 A키를 막 눌러야지 날라오네 어디가 아 됐다 양손검 부메랑보단 양손검이 더 세지 않을까 야 이제 화살이 훨씬 낫다 불편해 불 붙이니까 평온에서는 못 싸우겠네 그렇다고 지하에 있는 애들도 불에 센 것 같지 불이 약한 것 같진 않은데 아 안 되는구나 스크랩 빌드가 있는 어 근데 이 근처에 이 근처에 있던데 바닥에 구멍이 하나 있던데 구멍이 전부 다 열리는건 아닌가 오 이거 왜 지저러 나오냐 이 근처인데 구멍이 없는데 구멍 표시가 안될 때도 있나 아니 원래는 지도에 구멍이 있더라구요 오 찾았다 어아아 잠깐만 저 그거잖아 가논 가논 팬텀 가논 나오기 직전 그 녀석들인데 야 잠깐만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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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녀석들 팬텀 가논 팬텀 가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잠깐만 저걸 잡아야 구멍이 열리는구나 저거 어디까지 쫓아오는걸까 어디까지 쫓아오는걸까 오 됐다 그래 친구들을 불러서 가자 잠깐잠깐 나 마음의 준비가 안됐어 넌 내가 타야겠다 어딨어 어딨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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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더 많다 가자 어 저거 뭐지 그 녀석들이 지나간 자리에 이거 뭐야 어둠 덩어리 이게 뭐지 하나 잡을때마다 나오나봐 너네도 싸울때 난 좀 가만히 있을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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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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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나와라 어둠의 자식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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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ơ 자 어 저기 4당있다 이상하다 요러기서 나오지않았나요 애들은 어디서 소멸 했니 나니 나니 얜 어디갔어? 도망갔어? 두번 생기는... 아 뭐야 한번만 생기는거야? 뭐야 다운로 들어갔나? 잠깐 생기는건가? 뭐지? 아까 내가 분수 쪽으로 도망을 쳤단 말이야? 분수처럼 생긴... 이건 뭐야 근데? 어 이거 그거다 코르그 맞다 아 걸렸다 코르그 찾았다 그러고 보니 코르그 숲 낌새가 이상하다던데? 아 코르그 숲 가야돼 맞아 코르그 숲을 가야돼 거기를 가달라고 했었거든? 그건 다음 시간에 가자고 코르그 숲 가달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팬텀 가논 어딨냐고 아까 그거 아까 그 손가락 다섯개 어디갔어 아니 어디갔냐고 왜 이제와서 안나오는거야 친구들 불렀더니 친구들 불러냈더니 쫄았네 어디간거지? 거기가 코르그 숲 인가요? 요기가? 요기가 코르그 숲야?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퀘스트 떴으면 들어갈 수 있는거 아닐까? 아니 그래서 중요한거는 아까 그 녀석 어디갔냐고 나 바닥에 들어가야되는데 어디갔냐고 다섯손가락 어디갔냐고 다섯손가락 어디갔냐고 다섯손가락 다섯손가락 아까 그 끊기기 전에 불러낼걸 아니요 구멍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져보면은 여기가 여기가 그거잖아요 성이잖아요 이쪽에 이쪽에도 구멍이 하나있고 여기에도 구멍이 하나있어 내가 보니까 아까 그 손가락 이렇게 나온 애들 있지 걔를 잡고 나면 뭐가 생기나봐 그런걸 잡고 구멍이 나오는게 있나봐요 곳곳에 저런게 있나본데 여기저기 곳곳에 있나봐 아 시시하다 얘들아 들어가라 안나온다 도망갔다 고생했어 가자 저기 보이던 사당 내가 갔던 곳이구만 여기서 보니까 안갔던 데인줄 알았더니 뭐야 뭐가 이렇게 바닥이 많이 떨어져있어 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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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혼자 있을때 나오나 설마 아시안부 아 밤에 나오는건가 아 밤에 나오는건가 아 밤에 나오는걸수도있어 아 아 낮네 맞네 어 밤에 나오는건가 보다 그러면 시간을 좀 보내고 자 아 이제서야 깨달았다 밤에 나타나는 거였구나 하긴 어두운 거니까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고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고 어? 왜 자세가 뭔가 자세가 뭐하는 거야? 에? 어라? 아까 저런 구멍이 있었던가? 언제 생긴 거지? 아 죄송해요 무슨 일이시죠? 여긴 깊은 굴과도 가까워서 위험하다고요 이 사당 역시 위험할지도 모르고요 어쨌든 지금 천재지변 때문에 여러모로 위험하니 조심하세요 깊은 굴이 어딨어? 아 그 아 그거 내가 찾으러 다니는 그거 말하는 거구나 어 여기 모닥불 없니? 저 안까지 갈걸 괜히 바깥에 이랬는데 도착했는데 밤 되는 거 아니겠지? 아니 이거 솔직히 앞의 모양보다 이 귀가 움직이는 거 귀엽지 않나요? 아 귀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흔들려 이렇게 한숨 자면 피로 채워지니까 가자 이거 이렇게 막 달락날락날락 백개당 한기였던가? 아 아 어 어 어 안녕 오랜만이야 친구 잘 지냈니? 아 저건 43개 아 맞다 아 어 아 아 아 아 한숨 자고 내가 왔다 미의 기구를 고쳐줬으니 감사 인사를 해야겠다 내가 저번에 기구 고쳤거든 블루프린트라는 건 대단하더군 아 이거를 배워야지 지하에서 그거 할 수 있나 보다 만들 수 있나 보다 수게끼도 풀렸으니 하테노 마을에 프로아페디 연구소로 돌아갈 거야 하테노 마을에서조차 구석에 있어서 입지는 살짝 외지지만 여기서 공주님이 목격됐다는 것 같은데 미의는 이상하게 믿기질 않는다 공주님의 단서를 찾아야겠다 하테노 마을 하테노 마을 하테노 마을로 찾아가야 되나 보다 도끼 막는 옷이 호우한테 있니? 호우로 살 수 있던가? 아이고 호우 호우를 받친다 아 받친다가 아니라 어? 잠깐만 이 옷이 그거야? 아닌데 아니지? 얘가 갖고 있던 옷 하나밖에 없지 않았나? 아 이거랑 섞어서 요리를 하면 도끼를 억제하는 그걸 만들 수 있나보다 이거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나 샀잖아 그 때 150개 모아서 이거 전 아까부터 이거 입고 다녔어요 이거 입고 지하에 돌아다녔는데? 다르지 않다 이거 뭐 도끼 막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써져 있는 거 보면? 침대 어딨어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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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자는데 어딨지 아 여깄다 밤까지 아우 눈을 찔러 다시 싸워보자 여러분 오늘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아 금요일이구나 아 금요일이구나 아니 보통은 내 쉬는 날 기준으로 내가 움직이니까 이번 주는 월요일날 쉬었다 보니 좀 헷갈리네 어제도 어제까지 쉬고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쉬다 보니 헷갈리네 이거 아예 처음부터 꺼내놓고 가자 가자 단체로 가는 거야 단체로 가는 거야 단체로 가보자고 지저에서 사는 거라고요 지저를 뚫어야 뭘 상인을 만나지 사람을 못 만난 지 오래라 밑에서 나와라 나와라 손가락 오지 안 나오는데 나와라 빨간 손가락 어? 아까 이벤트송인가? 왜 안나오지? 아이템 나온 거 보면 죽었나? 아닌데 그럴리가 없는데 손가락 하나만 죽인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지? 왜 안나오지? 망망스럽네 야 이쪽은 포기하고 그러면 이쪽은 포기하고 구멍을 아 이쪽 너무 외진 곳인데 여기서 구멍을 하나 더 발견을 해야 되겠네 울린 폐광도 있어서 이것도 하나 발견하는 게 좋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자 여기로 들어가자 저 밑으로 들어가자 아 진짜 아 지저 솔직히 나라다임이 편한데 나라다임은 방법을 빨리 습득해 올게요 내가 나라다임을 습득하려면 에너지부터 가득 채워야 돼 사실 에너지부터 채우는 게 맞 깜짝 놀래라 한 동안 안 하다가 하는 거라 길이 어디냐? 이쪽 반대길 미로숲 미로숲 미로숲이라는데? 미로숲이 코르구숲인가? 아 그래요? 저절로 사라지는 거예요 뭔가 아쉽네 제대로 잡았으면 괜찮았으려나 여기 있는 친구들은 너무 나약해 너무 쉽잖아 등에 매고 있는 거 뭐야 고기다 내놔 고기 내놔 고기다 고기다 고기 가자 지금 저런 거에 한눈팔 시간 없어 고기 많이 줬다 오른쪽 아 저기 있다 발견한 구멍으로 들어가도 뭐 어 뭐야 이게 지금 발견이라고 뜨는 거면 뭐지? 이런 구멍 표시가 위에는 몇 개 없는 건가? 이 지하에는 구멍 표시는 뭐지? 그냥 저 사람이 찍어둔 건가? 그러기에는 모양도 없는데 가자 고기다 오 닫는다 닫는다 와씨 무서워라 저쪽에 하나있다 이 주변은 그래도 많은 편이거든요 저기도 하나있고 어? 너 코르그 아니니? 혹시 당신도 코르그 숲으로 가는 길을 찾는 중인가요? 어 뭐야? 부사한 구멍이 있길래 내려와봤어요 이쪽이 코르그의 숲 방향이라서요 다른 코르그들도 이 앞으로 향했어요 아 얘네들 따라가면 코르그 숲 갈 수 있나 보다 지저를 통해서 가는 거네 그래서 밑으로 갔을 때 자꾸 그런 일이 생겼던 건가? 자 왼쪽이 더 가까워 보이죠? 크기상으로 오른쪽이랑 왼쪽 왼쪽 먼저 가자 여기 뭔지 봐 무서워 나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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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코르그 한 마리 발견했다고 무섭지 않아졌어 positive 나 마크 마크에 지옥 지옥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야 블랙 엊 니 이쪽으로 오니깐 안보이는데 어? 아 저기! 저기 숲처럼 생긴데가 있는데? 저기 숲처럼 생긴데가 있는데? 잠깐만 불 좀 밝히고 가고 싶은데? 아까 여기서 보였던 아 저쪽에 있다 아 저 숲 앞쪽에 있네 오케이 호흡 따라서 가자 저기는 용암 때문에 밝게 보이네 저긴 조심해야겠다 밝아도 길이 다 대부분 용암이라서 저건 그 안개 아하 그거야 그거 천장에 보이는 안개 코르그 숲을 뒤덮은 그 안개가 확실해 맞네 저희가 코르그 숲이었네 우리가 그 안개 때문에 못 들어간거잖아 저 안개 위에 분명히 있어 코르그의 숲이 그 안개가 확실해 와 이거 갑자기 이렇게 찾아내면 편집점 애매한데 어우야 좀 잘라내야겠는걸? 길 헤맨거 길 헤맸던거 좀 잘라내야 되겠네 어 엄마 앞에만 보고 가지말자 오야야야 지금 길이 어떻게 생긴거야 다리냐 다리냐 아이고 길이 안 보여서 이건 줄어야겠어 아니 포우가 이렇게 많은데 상인을 만나야 뭘 쓰지 야 간다 하구만 우와 여기 거의 붉은색 밭인데 야 잠깐만 아 그럴까 좀 느리고 에너지도 별로 없는 기력 없는 종이인형 같은 로봇이지만 니 녀석은 여길 갈 수 있으니 얘도 혹시 그거 되나? 이거 주워 먹는거 되나? 어 되네?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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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여기 와서 죽을 순 없어 아니 이런 미친놈들 잠깐만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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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잠깐x3 여기서 싸우면 안 돼 손해야 손해 아 어 아 이거 뒤질 것 같은데? 아 아 아 살쪄 얘들아 나와 도와줘 애들아 도와줘 제발 도와줘 애들아 도와줘 애들아 도와줘 나 뒤지게 생겼어 애들아 도와줘 애들아 도와줘 애들아 나 좀 도와줘 아니 빨간색 바다 아닌데 어디야 얘들아 도와줘 얘들아 도와줘 이 밝은 고슴 진짜 차라리 얘들아 싸워 그렇지 싸워 됐나? 아 됐다 아 진짜 당황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갑자기 나올 줄은 몰랐네 가자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죽을 뻔했다 잡긴 잡았다 아 그러면 아까 그거 왜 죽은거지? 아 출리가 잡았나? 그걸? 여기 근데 포우 진짜 많다 너무 멀리 가면 사라진다고? 와 여기 주변에 많다 도대체 어디쯤이지 여기가? 여기 바로 밑에라고? 어 여기 어 여기 입구로 먼저 들어가야되나? 일단 여기 들어가서 가야되나봐요 네 개 있어요 이게 숲 안쪽인가봐 외롭게 둘 수 없지 어 저쪽앞에도 무기가 있는데? 어 여기 무기있다 어 저쪽앞에도 무기가 있는데? 어 여기 무기있다 창 창은 조금 어 어디갔니? 욕 오른쪽에 무기도 보고 가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저것도 창이네 그냥 가자 창보다는 검이 좋아 근데 내 플레이가 지금 다 깨신 분들을 보면은 좀 답답할 순 있어 기다려봐 저쪽은 뭐고 이쪽은 어 이거 뭐지? 아 그냥 조명인가? 너무 귀엽다 완두콩 조명 뭐야 저쪽을 갔다가 올까? 어 어어 깜짝 놀랬잖아 아 아 아 드디어 쿵쾅거리 뒤에서 쿵쾅거리는 소리 나가지고 그건줄 알아 못쓴 줄 알아 해운푸푸의 뿌리 아 아이고 쥐콩만하네 아이고 아이고 쥐콩만해 진짜 요만큼이다 요만큼 너무 조그만한데 아 이거로 네 개짜리 없으니깐 그냥 가자 없으니까 그냥 가자 하 하 하 하 이건 그냥 안 보고 왔기 때문에 주변에.. 아까 어느 쪽으로 들어왔냐? 이쪽을 타고 날라왔으니까 다시 올라가야 되지 이 녀석의 단점 턱이 조금만 높아도 못 간다 도끼에 사로잡히지 않는 건 좋은데 조금만 턱이 있으면 못 가 얘가 부유석도 있네 뱃백 뱃 뱃 뱃 어허 뱃 뱃 자 우흠 넌 녀석 탈수 있구만 뭐야 뭐 와? 뭐야 뭐가 오니? 아 쟤네들 오고 있는건가? 저게서 어느세월에 온다고 이게..하이 어 폭탄! 좋아요 자 너도 어서와 위에서 좀 떨어뜨렸어야 된다 고마워 너를 청사진 하나 만들게 위로만 올라가는건 좀 예반데 앞으로 좀 날라가게 아 이거 에너지가 안될거 같은데 너무 많이 붙이면 에너지성고가 커서 눈머리가 없네 이건가? 뭐지? 아이고 흑 아오케 됐어 좀 위에서 보자 아오케 됐어 흑 좀 위에서 보자 살짝 방향이 잠깐만 너무 어두워서 근데 이거 잘못 날아가면 위험한데? 바닥이 하나도 안보이잖아 이거 이대로 날아가는게 맞을까? 괜히 이상한데 부시차 갈까봐 걱정되는데 저렴하게 저 SPF농기 요 NO 아오케 너 좀 거슬리니까 들어가봐 자 요 와 에너지 소모 개쩌네 어디로 가야 되는데 추락한다 에너지가 얼마 없어서 있으나 마나야 위치가 어디지? 걸어가는게 더 빠르지않을까? 걸어가는게 더 빠르지않을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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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싸워봐 잠깐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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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직 스크래 빌드를 안해놔서 이거 써볼까? 아니 지팡이를 아니 지팡이를 깜짝 놀랬네 깜짝 놀랬네 잠깐만 이걸 스크래 빌드를 하자 그리기 그리기 그러길래 왜 갑자기 건들고 그래 방향이 저쪽인가? 아 이거 다시 저쪽에서 와야될거 같애 이렇게 왔어 아니 내가 이리로 데려왔지 이렇게 왔어 그러면은 오른쪽 왼쪽 이쪽이네 야 걸어가 안되겠어요 걸어가는게 훨씬 낫겠어요 길을 위에서 날라가기에는 길을 잃어버리는 것 같애서 어 저쪽에 있다 아 반대쪽 저쪽에 있네 어 야 잠깐만 야 갖고 오자 야 저쪽에 뭐 갖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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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지 갈만해 갈만해 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아니 아니지 그거 아니지 예쁘게 붙어주세요 무거워서 들리지가 않아 아 아 아 안들려 안들려 바닥이랑 붙어있는 수준인데 아 됐다 아니요 방향을 정하고 타고 하려구요 아 짧은이 이게 그거니까 약간 돌려 아 아 아 아이고 따단 아 nh 암 암 암 암 암 암 어디로..어..어디로 가는거니? 야 아까 어디 방향이었어? 아까 보였는데? 이쪽 아닌가? 아 반대야? 아 반대야? 저쪽인가요? 올라갈 순 있으려나 아 저쪽이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어접하기 짝이 없네 진짜 걸어가는게 더 빠르겠다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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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 저기 몬스터 있는데 절로 떨어지면 안되는데?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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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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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냐고 이대로 이렇게 가는거 맞냐고 어휘가 없네 어휘가 없네 이렇게 돌려서 오케이 이게 일회용이지 뭐야 올라가 퍽 퍽 자 가자아 저기 불 피우러 가자아 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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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도면 내려도 될거 같은데? 아닌가? 아니야 끌고가 여기서 잃어버릴 수 있어 찰 때까지 기다려 퍽 퍽 찼다 가자아 출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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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차 됐스 오케이 됐다 아 오 이건 좀 좀 보인다 오 자 다음 이거 두개밖에 못봤는데 이거 어딨지 오 바나나다 육 지금 옆에 가운데인가 이게 이 가운데인가 이 아래쪽에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 best 이건 아니지 에헤이 위에서 살짝 보면 저쪽에 있다 오케이 하나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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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저쪽에 발견 저쪽이다 저쪽 아니 걸어가는게 더 빠르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니 이거 내가 그거를 잘못 붙였네 어쩐지 자꾸 옆으로 뱅글뱅글 돌더라 이게 자꾸 옆으로 붙는 이유가 있었네 이게 방향이 이렇게 있으면 안되지 이래야 제대로 날아가지 그래 이래야지 무겁기도 하구요 아 일단 무겁기도 하구요 야 대박 잠깐만 이러면 안되는데 무거운 것도 무거운건데 에너지도 없어서 어딨어 어딨어 요 가자 이녀석 흑 맞다 여기 건널땐 니가 필요한거 같아 포켓몬 마스터 맞다니까 이거 가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 밑에가 안보여서 일단 가고 보자 아니 잠깐만 잠깐만 왼쪽에도 하나 오른쪽에도 하나 눕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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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있어? 아 쟤네들이 계속 따라오나 보구나 야 도망가 도망가 빨리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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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도망가 안 돼 배터리가 뭐야 뭐야 어 내 용머리가 내 용머리가 천을 태웠어 이런 쓸모없는거 같으니라구 이거 내구도던가 내구도던가 핫한게 할 때의 공격력 학원 내구도던가 어차피 두개 다 발견했겠다 못깔 거 멋있어 저게 가운데 같은데 오른쪽이 하나 오른쪽이 하나 사실 지저탐험을 한 이유도 이 빌드업을 위해서 난 도대체 코르그 스피어 어디에 있나 했는데 여기였어 위도치 않았는데 코르그 때문에 오 좋았어 땅땅땅땅 이 빌드업을 위해서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개가 거친다이 보단요 지금 저거 생긴 거 보니까 능력 써서 능력 써서 위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뚫고 이렇게 쑤욱해서 뚫고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거 생긴 거 보니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걸어가는 건 생각보다 에너지 소모가 별로 안 되네 좋았어 여긴 다 됐다 아 오케이 그러면 가운데로 다시 돌아갑시다 진짜 코스튬만 고인물이다 코스튬만 고인물이라 창피하군 자 가볼까요 음 어쩌지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위와 연결되지 않은 것 같다 위로 슝 하고 올라가면 크로그의 숲인데 맞네 위에 천장도 막혀서 안 될 것 같네 이것도 힌트를 주네 갔다 올게 갑시다 드디어 드디어 찾았다 크로그의 숲 출발 우와 드디어 찾았다 여기 나와도 되는군 맞나? 크로그의 숲 크로그의 숲 크로그의 숲 뭐야 안 움직여 장로 같은 사람이 있나? 데크나무 크로그의 숲의 정령이래 대정령 여기를 지키는 할아버지 같은 느낌인가? 어? 뭐지? 다들 다들 아무 말도 안해 아까 뚫었던 것 중 하나죠 어 내려와 약간 이 안개 때문에 다들 정신을 잃어버렸나? 야씨 얼마 만이야 사당 맨몸 전투만 아니어라 부탁이다 부탁이다 맨몸 전투만 아니어라 제발 맨몸 전투만 아니게 해주세요 아니다 오케이 흔들흔들? 다리? 다리 연결하는 건가? 다리 연결하는 데가 있나봐 다리 연결하는 데가 있나봐 아 뭐 쇠구슬로 뭘 하나 보다 다른 건 없고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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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후에 무게를 실어서 그렇지 음.. 저건 어떻게 가는 걸까? 아! 좀 비상한 방법이긴 하지만 아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아 저렇게 하면 내가 못 올라가지 자 어! 나의 저런 이거를 이걸 이왕에 부서 이왕에 부서 다시 그렇지 돌아갈까? 이게 움직이는 것 같아 다시 뒤로 돌아오는데 음 반동에 의해서 이렇게 가야되나 근데 그런거 치고는 위에 있는데 저 때리는게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운동을 크게 줘도 저기까지 안 너무 무거우면 안 올라갈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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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아 설마 설마 또 떨어지나 했다 아 진짜 괜찮습니다 어차피 가라 그렇지 괜찮습니다 어차피 어 체력은 다 채워지기 때문에 괜찮아요 끝! 오랜만에 퍼즐이라 좋군 4개, 5개? 스태미나 좀 올려야겠는데? 4개, 5개, 5개, 5개 하자고! 이 안에 하나 완성했고요 그럼 바깥에서 여기 올 수도 있는 건가? 이거 하나 끝냈으니까 쭉 한번 돌아볼게요 저 사람한테 말을 골러 가야되나? 아까 그 대장 위로 올라가볼까? 대정 위로 대정 위로 할아버지 대화 좀 하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기에 앞쪽으로 해서 가자 뭐로 들어가요 wely 다들 말이 없어 뭐 저 저 저 저 많이 이 여기가 그냥 사는 곳 인가 봐 다들 말을 못해 왜 말을 못하니 으 으 으 왜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말을 못하니 아 여기가 지하로 내려가는 구멍이네 오 이 안에 있구나 난 아무도 말 안하는 멈춘 것 같거든 말을 안하려고 안하는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멈춘 것 같은데 시간이 바깥에 바깥에 나왔던 친구들은 지금 길을 잃어서 못 가는거 이쪽이 미로의 숲인가 그렇거든 나가면 되돌아오나 맞네 제가 이런 바깥으로 나가지나 아 맵 바깥으로도 못 나가 이 주변만 볼 수 있어요 이 주변만 볼 수 있어요 쭉 돌자 음 음 음 음 음 음 여기로 나가는 길인데 아 여기도 길을 잘못 들면 바로 거기서 거기겠네 음 그렇다면 생각보다 좁은데 다시 내려가는건가 내려가서 이 상황을 애들한테 알려줘야되나 그런가봐요 뭐가 없어 사당 하나 빼고는 없네 사당 하나 빼고는 없네 여기도 나가는 길인거같아 음 아 아 아 아 아 다시 내려가야 됐나봐요 다시 내려가자 이제 다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내려가서 아 애들이 올라 올 수 있는 방법을 모른다 했잖아요 들려 딱 감사합니다 나가 여기도 마찬가지겠지? 그냥 쭉 가서 슈피 멈춰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어떡해 우리가 가봐야겠어 이러면서 갈 수도 있어 아니 뭐 지하에 어떤 놈을 처치해야 되는 걸 수도 있고 베크나무님의 기풍 아 이게 뭐야? 역시 그 녀석들이 나올 줄 알았어 이 녀석들 얘들아 어서 어서 처리해줘 제발 비켜봐 안돼 우리 골렘 우리 골렘 잠깐만요 내가 도망다니면 안좋은거니까 골렘탈거야 아 안돼 죽어라 이것들 아 맞어 그나마 체력이 있어서 사는거지 뭐야 뭐야 죽어라 이것들 다윙 아 여기서 그거 쓸 수가 없는데 차라리 차라리 양손금 부서지고 너 들고 안돼 살려줘 얘들아 안돼 얘들아 살려줘 제발 살려줘 얘네들 불에 약한거 아닌가? 얘들아 나 죽어 나 죽어 살려줘 하나 남았다 하나 하나 남았다 하나 하나 남았다 하나 뭐야 뭐 야 이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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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아 아 뭐야 다른 녀석이 똘렸던거야? 아휴 아 저 녀석을 잡는게 맞구나 아 나 너무 약한데 이거 퀘스트 해도 되는거야? 나 파밍하려고 지하 다니다가 지금 이런 경우가 생긴건데 아휴 아휴 잠깐 한번만 더 죽을까?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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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망했다 우리 안가? 으아악! 잘못 눌렀어 오, 어그로 끌렸어 끌릴 때 지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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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잠깐만 그리고 준비해 야 잠깐만 나 스크립 빌드를 안 해놔 가지고 망했네 어디서 나와 어디서 나와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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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잠깐만 이건 너무 했잖니 죽으면 다시 하면 되는데 깜짝깜짝 나 죽었다 죽고 다시 할까? 아이씨 키가 근데 지금 키가 아, 잘 아아악 아, 나 너무 오랜만에 해서 키를 부르겠어 아, 헷갈려 아, 다시 다시 여기 있으니까 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안녕하세요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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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벽을 타 아 왜 망했다 망했다 나 이거 잡히면 안되는데 얘들아 얘들아 좀만 좀만 어그로 좀 이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그 누가 말했던 거 있잖아 요 어디갔어 내가 지금 무기가 잠깐만 무기 무기 무기를 들어줘 아 똑같아 잠깐만 어디갔어 어디 어디갔어 잠깐만 어딨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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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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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언니 전기언니 내 옆에 있어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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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열매 아 전기 열매도 있구나 맞네 아 진짜 아니 그니까 저거 옷을 사고 나서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이 상태로 싸우면은 소모만 엄청 되는데 이렇게 극한으로 싸워야 되나 싶네 일단 골렘 녀석 등 뒤에 타서 싸우는 건 진짜 더 불가능 너 왜 이런 식으로 연주하지 않아서 일단 스스로 달라졌어 공기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2열메가 이 건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건 권위가 작잖아 오 별로 효과가 없는데요? 야 잠깐만 아 화살로 쏴야 된다고? 아 그래요? 일반적인 그런건 안되나? 아 근데 화살이 지금 약한거 들고 있을건데? 아 근데 화살이 지금 약한거 들고 있을건데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동력력 업 시켜주는거랑 동력력 업 시켜주는거랑 동력력 업 시켜주는거랑 얘들아 너네는 뭐하는거야? 하긴 너네들은 아이씨 아 쟤네 자꾸 가려서 안보여 아 얘 잠깐만 골렘 들어가 등치가 켜서 니가 가려서 안보여 골렘 들어가 아니 그거 고정하는거 있지않았나? 고정하는거 있지않아 몬스터에? 키가 뭐였지?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아이고 페링할려다 맞았네 공격력 따위는? 전혀 오른것 같지않은 아이고 왜 그걸 들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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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게 생겼네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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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 쓰는데 뭐였더라? 방패 쓰는데 뭐였더라? 방패 없냐? 방패 어디갔어? 방패 어디갔어? 방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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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는거 공식이야 뭐 안되면 되나? 아 아 양손무기 들고있어서 안되는거야?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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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무게 잠깐 피부터 채우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싸워 싸워야되는데 이거 어떡해 자 호키를 땀을 흘러 아 씨 아 나 키를 딴거 눌러 제발 정신차려 키를 딴거 눌러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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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를 바꾸라고 무기를 아까까지 잘 바꾸던 무기를 아 어 어? 어? 와아 친구들이 잘 바꾸러 지금 친구 있으면 게임 이긴다니까요 아 지금 키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키를 잘못 썼어 아 아 아 아 나 진짜 이렇게 허접하게 깨고 싶지 않았는데 아 나 진짜 이렇게 허접하게 깨고 싶지 않았는데 아 너무 창피해 아 잘 줘서 고마워 어 테크 나무 님도 기다리고 있어 그거 같애 탱커 탱커 자 여러분 음식을 많이 만들어놓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의 세, 두 줄 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보세요. 무기가 세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들 풀어놓고 친구들 풀어놓고 열심히 음식 먹고 버티면 가능하다. 아, 나 너무 창피해. 아니, 순간 당황하니까 순간적으로 무기 바꾸는 키도 까먹었어. 그렇게 침착하게 무기를 열심히 바꿨으면서 빠른 이거. 아, 그래 이거. 아니, 이거를 어? 너 여기 왔네? 오랜만이야 드디어 돌아왔어 모두가 모사해서 다행이야 12개? 선심쓴 척 여태까지 열매 다 가져갔으면서 선심쓴 척 쪘다 너 빵게 됐다 약간 물량 약간 나는 싸움의 질과 기술 이런거 보다 물량으로 싸운거 같아 양 질보단 양으로 무기도 허접한데 질보단 양 아니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이 있으려나 원래대로 만들어져서 고마워요 왜? 뭐 뭔데? 무슨 일이야? 커다랗고 빙빙 도는 동그리? 우리 있는 곳에서 봤다는 것 같아 그림이라도 좋으니까 나도 보고싶어 커다랗고 동그리? 커다란 동그리? 커다랗고 빙빙 도는 동그리가 뭐지 뭐하여 여기서 뭐하고 있지요? 아 그렇이오 생각나지요 아 굴대는 몬스터를 쓰러뜨리고 미안하지요. 거짓말 있지요. 기억이 없대.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고맙지요. 고민하는 코르그들의 고민을 들어달래. 이 빛을 따라가면 그 너머에 고민이 있는 코르그들이 있지요. 아 퀘스트를 받으라는 건가? 코르그 숲의 밤은 이제부터야. 당분간 느긋하게 지내야지. 뿌리를 따라서 올라가라고? 여기가 길인가 보다. 뿌리를 따라서 올라가. 말하기 어 여기다. 오 약간 만드라고라 같아. 오 자네는 미안하네. 아무래도 악몽을 꾸고 있었던 모양이구먼. 내 뱃속에 자리 잡은 불길한 자를 물리쳐준 것은 자네인가? 아닙니다. 제 친구들이 물리쳐줬어요. 아 뭘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요. 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를 끼쳤구먼 그래. 덕분에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 고맙네. 그나저나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듯하고 잘 지냈는가? 마지막으로 자네를 만난 게 마스터소드를 가지러 공주와 함께 왔을 때였나. 어? 어? 뭐야? 이야기가 있어? 요오 마이 라 렛다. 오 하이랄 노 히메미코 그리고 마스터소드의 아루지 링크요. 아루지 링크. 무시의剣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네. 다시 그 손에 담아되면 좋겠다. 엑스칼리버야? 어? 레그의 주인님. 하하 하하. 상종의 에필은 안 적지 않지. 지금은 내가 그러지 못하십시오. 傷を負っても自ら回復を果たす剣。たとえどんなに深い傷でも、時をかければ必ず。 それだけではない。聖なる力を浴び、その力が強大であればあるほど、剣の力もまた強くなるのだ。 剣の力は、女神が作りたまおたと歌われる伝説の剣よ。 より強くなれる剣よ。 マスターソー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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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くるげ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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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スターソード。 ゼルダーメリー。 ハリー。 맞네. 하늘 위 근처에 마스터소드의 기운이 강하게 느껴지네만. 맞잖아 젤다. 그런데 이건 대체 무슨 일이지? 마스터소드가 이동하고 있는 것 같구만. 머리에 있으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자네가 가보는 것이 좋겠네. 마스터소드도 분명 자네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어머. 이거 메인 퀘스트였네. 어머. 한동안 뭘 해야 되나 몰랐는데. 젤다 만나러 가자. 여기 상공. 아 여기서 나왔나? 여기 상공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갈까? 아니야 여기 가서 점프해가지고 가자. 아 젤다. 불쌍한 젤다. 내가 뭐라고. 이 정도면 링크가 결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링크가 프로포즈에서 젤다 데리고 살아야지. 이게 무슨 고생이야. 이 정도면 링크가 젤다 데리고 살아야지. 자. 어이. 뭐. 왜요. 왜 몰라. 안녕. 네가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여태 누구도 손님도 닿지 않는 이 땅이 이렇게 큰 유적이 발견됐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유적 조사가 지지부진한 상태거든. 아무튼 혼자서 조사하기엔 이 유적은 너무 넓어. 그래서 카카리코의 마을 조나오부 조사대 본부에 도와줄 조사원을 파견해달라고 이러했지. 빨리 와서 다행이야. 이 먼 곳까지 오느라 고생했어. 어 나는 용사인데. 어. 어. 아니야. 아 그렇구나. 이런 곳에 오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도와주러 온 거라고 착각해버렸네. 어. 모처럼 불가사의한 석판을 발견했는데. 하다못해 한 사람만 더 있었어도 조사할 수 있을 텐데. 어. 석판? 내놔. 다 들리게 얘기해놓고 들렸나보네 그러네. 이건 아직 공개할 수 없는 정보야. 네가 도와주러 온 조나오 조사원이었다면 석판의 암호를 함께 조사할 수 있을 텐데. 도와줄게. 음. 음. 도와준다고 해도 말이지. 아니. 아니 잠깐. 조사원 아닐지라도 그는 꽤 모험에 익숙해 보여. 진전이 없는 유적 탐색도 그에게는 적합 적임일지도 몰라. 어. 조사원으로 임명할게. 오. 갑작스럽겠지만. 어. 결과 보여준대. 얍. 자. 오. 음. 이 유적에서 발견한 석판이야. 가까이 가서 한번 봐봐. 깜짝 놀랄걸? 수많은 용이 지켜보는 올빼미에게 바람의 현자가 비기를 보여라. 어? 잠깐만. 어때? 놀랍지? 바람의 현자? 그래 그렇다니까. 조나오는 먼 과거의 문명을 말해. 문명을 말해. 조나오 문자 같은 건 원래 못 읽는 게 정상이야. 하지만 그 석판 문자는 읽을 수 있지. 하이랄 문자로 적혀 있으니까 그래. 이 유적은 조나오 문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째선지 하이랄 문자가 사용되었어. 이 유적은 대체 누가 뭘 위해 만든 걸까? 내 추측이지만 발견된 석판은 유적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을 거야. 파트너는 이 유적을 탐색하면서 석판에 적혀있는 장소를 찾아줘. 석판에 대해 조사하면 이 유적을 만든 목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수많은 용이 지켜본 올빼미. 두 용의 사이. 머리에서 꼬리까지를 화염의 현자의 비기로 칠 줄 알아. 화염의 현자. 두 용이라는 게 포인트. 아! 이거! 이거 내가 현자들 만날 때 싸웠던 거 아닌가? 물의 현자. 여섯 용의 어전에서 물의 현자의 비기의 힘을 모아 방출해라. 맞네. 이거 내가 현자 모을 때 싸웠던 거랑 똑같네. 죽음의 산을 감시하는 용의 긴 몸의 끝에서 번개의 현자의 비기를 보여. 야, 이건 좀 뭐가 갑자기 엄청 많아졌네. 몸이 긴 수렴. 여태, 이거 그건가 보다. 여기 날라다 있는 용에 관련된 건가 본데? 나는 그저 요리하려고 근처에 갔을 뿐인데. 자, 뚝딱뚝딱. 자, 다시 채워야지. 다시 채워야... 아니, 다시 채워야지. 어쩔 수 없어. 지금으로선 냉장고를 다시 채우는 일 뿐이야. 아니요, 일단 젤다까지는 만나보려고요. 아, 이거 젤다가 움직였어. 젤다가 머리 위로 올라타야 되나? 안 움직일 줄 알았더니 계속 움직여야 돼. 어디있을까? 내 머리 위나? 아닌데? 내 아래인데? 같이 가고 있는데? 아, 저기 있다. 아, 저기 어? 뽑아 뽑아 젤다를 구해줘 아 이거 게이지로 되려나 만약 이걸로 안되면 더 채워 와야 되는데 제발 정신 차려 안될거 어떡하지?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아 뭐야 시간이 멈췄어 아닌가 여긴 어디지 뽑을 수 있다 아 뽑았다 그럼 젤다는 어떻게 되는거야? 용이 되면 마음을 잃어버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 아닌가 스스로 회복한다 그랬잖아 완전 오래됐어도 젤다 머리에 꽂혀있는 누가 회복한거야 거미 불쌍한 젤다 아 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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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자를 벗고 용 위에 올라탈걸 저거 쓰고 있으니까 감정이 안 잡히네 감정이 안 잡혀 저 모자 때문에 저 감정 없는 눈알 때문에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젤다는 마스터 소드를 얻었다 젤다는 아예 못 돌아오는 거야 그냥? 어떻게 젤다는 죽은 거야? 젤다가 주인공인데 뭔 소리지? 종 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신전이잖아 마스터 소드를 얻기 위한 에피소드인 걸까? 어 뭐야? 지금 쓰면 안 되는 거 아닐까? 이거 버려 다 채웠어 다 채웠어 스토리는 다 채웠어 기록은 다 채웠다 스토리는 다 채웠어 이제 또 진짜 마왕만 만나러 가면 되는 건가? 일단 스토리상으로 오늘 여기까지 하고 타밍을 좀 더 한 후에 만나야겠어요 일단 지저를 가서 지저에서 옷을 일단 사고 돌아다녀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아 위치 위치를 좀 알아봐야 되겠군 위치를 좀 알아야 되겠군 위치를 좀 알아야 되겠군 오케이 일단 젤다는 여기까지 파밍을 제가 시간을 쪼개서 파밍을 좀 더 해놔야겠네 딱 그 단원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파밍이 필요한데 이거를 좀 내야겠다 감사합니다 단원을 찢어버렸다 일어낙고 일단 이렇게 써버려 이렇게 다면 다 끝 아 몇 손 나 도 1 2 아멘